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6월 30일 한 달 마무리하는 마감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코스피 0.30% 상승 코스닥 0.73% 상승한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 외국인이 장 종료 직전까지만 해도 형섬을 다 동시 매수해 주고 있던 상황인데요. 동시효과에서 매도로 소폭 전환된 그런 상황이구요. 자 그와 반면에 코스닥 기관 외국인 쌍끄리 매수 선물도 외국인이 3,300개 매수해 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연기금은 코스피에서 매수해 준 상황 코스닥도 매수해 주는 그런 상황이죠. 자 시장 비교적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주라 할 수 있는 부분은요. 그렇습니다. SK 하이닉스 필두로 한 전기전자가 양호한 흐름 보였구요.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던 SK 이노베이션을 비롯한 2차전지가 강세 보였던 그런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삼행제도 반등 시도 노하운 오늘 추천주 셀트리온 제약과 RFHAC는 매수 의견 드리자마자 둘 다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죠.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양호한 흐름으로 가는 종목들 많습니다. LG전자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구요. 나중에 차근차근 하나씩 보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조선 그리고 철강 건설은 최근에 조금 추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구요. 금융도 마찬가지고요. 엔터도 전일 조종점 받은 부분에 대한 반발 매수세 들으면서 소폭 상승하는 그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목별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 지지리도 가지 않습니다. 8만원에 딱 묶어놓고 여기 저항을 이렇게 이런 상황처럼 뛰어넘고 난 이후에 관심 가져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잘 뛰어넘지를 못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좀 더 관망하는 자세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오늘 SK하이닉스는 2%대 강세 보였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저항권에 틀어막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와 반면에 LG전자가 가장 강하게 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차익실은 해버렸습니다만 적당한 흐름으로 아직까지 크게 밀리지 않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적당히 좀 더 끌고 가도 무리 없다. 저는 토해내기 싫어가지고 그냥 차익실은 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추세 그대로 유지 중이니까 수납에 한번 들어오면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 권력으로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카카오가 주춤거리다가 또 한번 치우고 가는 그런 모습 자 네이버도 다시 한번 더 정거점 인근으로 강하게 대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에 비해 두산중공업과 같은 종목은요. 여러분들께 상당히 좀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20일 인근에서 반등하지 못하고 자 여기에서 20일 인근에서 한번 반등했는데 지지하지 못하고 무너지니까 추가 하락이 더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 직전 저점 2만 2천원 여기 이권을 무너뜨린다면요. 본격적으로 조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최근에 기관외국이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시젠도 오늘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지는 거 보자 그렇게 말씀드렸고 강하게 돌파 이후에 눌림목 이제 추가 상승도 나올 수 있는 권력이다. 자 조금 관심을 한번 가져볼 필요는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하지만 델타 변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급등한 면이 없지 않아 했으니까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틀린 사명제 오늘 반등 나왔는데요. 그렇게 강한 반등이 아니니까 가다가 강하게 반등 나오다가 밀리니까 좀 아쉽긴 합니다만 셀틀린 헬스케어도 일단은 추가로 하락하고는 있지 않은 상황은 다행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틀린 제약을 어저께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고 오늘 아침에도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린 이유에 한 3%대 강세 보여서 되게 좋아했는데요. 일단 조금 밀리면서 끝나긴 했습니다. 세 종목 중에서는 셀틀린 제약을 가장 추가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돌려내고 눌려줄 때 매수 여기 윗골이 닿을 때 매도 16% 수익 여기 조정받는 거 다 피해내고 매수하니까 올라간다. 퍼펙트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전지 셀타 중에 가장 강한 종목은 뭐다? 자 LG약은 아직까지 저항에 틀어막혀 있구요. 삼성 SDI는 관심을 한번 가져볼 필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쌍끄리 매수에 유입되고 있구요. 그렇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소개한 이후에 10% 가까이 상승 눌림목 구간에서 추가 매수 그리고 오늘 4.6%대 초강세 보입니다.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이브와 같은 종목은 블록틸 때문에 7% 가까이 빠졌는데요. 여기 조금 애매한 권력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금 더 한번 더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렇게 여긴 제시하고 있습니다. JYP 그리고 YG엔트도 반등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조금은 부담스러운 권력이에요. 자 SM 메타버스 이슈로 상당히 강하게 상승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이라면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이라면 쉽게 들이대기는 좀 부담스럽다. 자 또 하나의 이슈 그렇습니다. RF-HIC 5G 돌았을 때 됐다. 라면서 한번 매수하고 차익실현 다시 눌림목 구간에 매수 오늘 아침에 매수 의견 드렸는데요. 말씀드리자마자 상승하는 그런 퍼펙트 그죠? KMW 도 아니고요. A-Stack 도 아닙니다. 서진 시스템은 관심있게 좀 봤는데 밑으로 쳐지니까 다시 그것보다는 RF-HIC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니까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RF-HIC가 훨씬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음식료 세트 비교적 음식료도 양호고요. CJJ1재단 같은 종목도 20일 다시 돌파하면서 강하게 올라갔다가 조금 쳐지는 상황입니다만 시장이 비교적 양호한 흐름으로 크게 폭락하는 섹터 없고 게임주가 어저께 강세에 이어가지 못하고 조금 주춤하는 정도 나머지는 비교적 양호한 흐름 보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한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요일 오후 방송 여러분들께 약속을 했는데요. 그 약속 좀 지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여러가지 개인적인 일정들도 있고 그것에 방송 저녁 방송이 너무 얽매어 버리니까 제가 운신의 폭이 너무 좁아지는 것 같고요.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고요. 자꾸 약속을 못 지키고 방송 펑크 내고 하는 것 보다는 자주 고정을 시켜놓지 않더라도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는 게 더 좋겠다 싶은 생각에 수요일 야간 방송은 공식적으로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조차 보지 않는 분들은 어차피 관심 없으신 분들이니까 저는 상관없습니다. 이 방송 시청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혹시 기다리신 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일정이 없는 마감방송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주말에도 수시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에 걸맞는 방송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추천 영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한번 해보시죠.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닥두키였습니다. 바이바이 고맙습니다.